이론강의 21강 물권법 총론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72페이지 펴 보시고요. 1번 물건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가 아니죠. 지상권 본권이죠. 본권이 아닌 거 뭡니까 그렇죠.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다 그래야죠. 틀렸고 2번 온천에 관한 권리 물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통행권 이거 물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도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여기서 얘기한 배타적 권리가 물건이야. 물건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잡다한 거 담아놨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왜 자꾸 이런 걸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그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 물건 취득 안 하죠. 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물건자 아닙니다. 철거에 그래서 철거에 상대방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이게 아니라는 거는 좀 아는데 이 세 개 잡다한 것 중에서 요거는 좀 알아놔요. 통행권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 자 그다음에 2번 민법상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점유권에서 배울 거예요. 점유취득시효에서. 자 2번 한동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고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그랬죠. 독립정착물이 된다는 얘기죠. 4번 토지에서 벌체되어 분리가 됐어. 분리. 그럼 얘는 이제 토지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니어가지고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됩니다.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 독립정착물이 된다 그러면 틀려요. 독립정착물이 된다 그러면 틀려요. 떨어져 나간 거니까. 자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즉 권원 없이 권원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도 되죠. 명인 방법 안 갖춰도 노력이 들어간 경작물은 권원이 없어도 노력이 들어간 경작물은 그거는 어떻게 해요.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답이 5번이에요. 5번.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문제가 쫙 나왔어요.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보다가 앞에 만약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만약이라고 나오면 이 문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가정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는데 만약이란 말이 나오고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고 임차한 뒤에 건물을 축조했대. 그러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게 아니라 4번하고 5번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권원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 2, 3번은 만약이란 말이 없죠. 그럼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고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이란 말이 앞에 붙으면 여기 있는 가정들. 여기 문제에 나왔던 가정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가정을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문제 푸는 요령인 거 보세요. 여기에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여기 갑소유 토지에 이 토지가 갑소유인데 여기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댑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물건적 청구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가능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라는 제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권 가능하지만 퇴거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오케이. 퇴거랑 철거랑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쉽죠? 1번. 그다음에 2번 볼게요.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았어. 그러면 현재의 물건자가 병이고 을은 이전 소유자죠. 이전 소유자 물건은 어떻게 해요? 물건은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더 이상 종전 소유자인 갑은 을을 상대로 물건적 청구권인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병이 해야 됩니다. 이거. 자 3번.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했는데 건물에 아직 미등기래요. 그러면 이제 병은 없어지고 을이 정한테 이 건물을 팔았는데 얘 미등기죠. 그럼 그 유명한 얘가 누굽니까? 미등기. 뭐가 양수인 아닙니까? 줄여서 미무양. 자 그래서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철거. 얘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갑이.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볼게요. 4번. 이번에는 이 만약이라고 나왔으니까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했으면 이제 더 이상 이게 무단 건물이 아니라 이거는 권원을 가지고 제대로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했대요. 자 이제 여기 미등기 무어가 양수인이 아니라 무가 나타나서 이거를 무단으로 이걸 점유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얘를 쫓아낼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 을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해야 되죠. 근데 갑이 물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다고 하면 틀리죠. 누가 을이 해야 돼요. 을이. 자 5번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그 여기 지금 토지가 있거든요. 토지가. 토지가 갑의 토지인데 여기에 을이 건물을 지어서 임차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이 토지에 이게 갑 소유 테니까 갑 구에는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토지의 을 구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한 다음에 건물 지은 다음에 이렇게 자기 앞으로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을 이렇게 등기가 되면 완벽하게 이 건물을 자기 걸로 토지는 임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갑이 자기 토지를 병에게 요거를 팔았어요. 병에게 요거를 팔았을 때 토지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 등기가 없거나 아니면 건물 등기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토지의 임차권을 설정이 안 했는데 건물 등기만 되어 있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되어 있더라도 병이 건물을 어떻게 해요? 철거할 수 없거든요. 철거 요구를 할 수 없는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이게 둘 다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 있어도 이 을이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안 돼 있어. 둘 다 안 돼 있으면 을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병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돼. 자 이제 읽어볼게요.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대로 임차권 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임차권 등기를 토지 없어요. 건물을 축제했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둘 다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틀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서 또 나와요. 오케이. 자 지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답은 1번이에요. 굉장히 지문 하나하나가 다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저 문제는. 자 4번.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자 일단 가등기 답이 가등기 담보권잖아요. 왜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도 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데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려서. 그리고 계약명의 신탁자는 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자 아니고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당연히 아닙니다. 얘 물권자 아니고. 이건 나중에 우리 점유취득시효에서 배울 건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다음에 등기가 돼야지 진정한 소유자, 물권자가 되는데 등기 안 돼 있으면 얘도 물권자 아니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가지는 청구권인데.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데 채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에요. 2번. 타인 토지의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대요. 얘 누굽니까? 그 유명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이죠.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총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잖아. 답이 2번이네요. 3번.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여백이. 자 이 정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막 허무인 사람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놔서 등기하고 그랬거든요. 세금 면탈 하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토지 소유자 갑이 있는데 행위자. 여기 행위자 을이 없는 사람인 A를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했어. 그럼 실소유자는 이 행위자인 을이죠. 그랬을 때 등기 말소를 당연히 세상에 없는 사람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잖아. 이거 누구한테 해야 돼? 행위자한테 해야 된다. 행위자한테. 그래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상대로 해야지 허무인한테는 하지도 못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자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반환이 안 되잖아. 저당권 지역권은 어떻게 해요?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5번은 몰라도 됩니다. 이 전보 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전부 배상하는 건데 이거까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아무튼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물건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우리 방금 전에 5번에서 몇 번 질문이면요. 5번에 1번 5번에 1번에서 오답으로 봤었죠. 이게 맞아요. 채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2번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건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상대방의 과실, 귀책이 없더라도 무슨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보상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손해배상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3번 물건적 방해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방해하고 손해, 원인과 결과로 서로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위 행사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담보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담보권적 성격. 그 다음에 점유하죠. 점유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한 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설사 임차인이 점유하지 않고 대학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소유자를 대위해서 임대인의 대위해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없냐고. 그러니까 틀렸죠. 답이 4번입니다. 유치권자는 본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답은 4번. 7번. 7번하고 8번은 좀 그림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7번하고 8번은 일단 7번.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안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거부 받았는데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병이고 이 토지 위에 갑소유의 X건물을 지금 을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건물 등기를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소유자가 되려면 건물을 등기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갑한테 돈 빌려준 A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갑류 걸으면 아직 등기상 갑이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등기 안 한 을은 의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2번. X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정거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 2번 지문의 상황에서는 보세요. 지금 토지가 불법 정거당하고 있다. X건물에 의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정거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허가 건물이죠. 근데 이 을은 건물 사놓고 등기도 안 했죠. 아, 얘가 그 유명한 미등기 무허가 양수인이네. 그러니까 양수인한테 병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있다고. 맞죠? 3번.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그렇죠. 이 을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칙 이건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 뒤에서 나오는데 이 부동산을 만약에 살 때 대금이 완납, 잔금까지 치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나오는 임대료 같은 과실은 다 누가? 대금 완납한 매수인에게 이게 돌아갑니다. 5번. 을으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틀렸는데 뒤에서나 배울 건데 한번 들어두세요. 이게 을이 정한테 이 건물을 다시 팔았어요. 그랬을 때 이 병이 병이 가지고 있는 이 갑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더라도 이 을과 정이 여기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물건적 청구권을 갑이 행사할 수 없다고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뒤에서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 두 개는 뒤에서 배울 것들 이 세 개는 우리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도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8번 을은 등기 서류를 위주하여 갑 소유의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병은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 대금을 정급 지급했는데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했고 건물은 미등기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을이 을이 진짜 나쁜 놈인데 얘가 등기 서류를 유지해서 이 토지가 갑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등기를 갑 소유였던 등기를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위조가 됐거든요. 위조해서 했으니까 이게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예요. 그랬는데 이 병이 이 건물하고 토지를 샀어요. 자기가 샀어. 그래가지고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에 관해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건물은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미등기 상태죠. 미등기 상태. 그럼 얘가 딱 봐도 지금 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졌으니까 이 경우는 무허가 미등기 양수인이 되는 겁니다. 얘는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우리 이제 추정력에서 배울 건데 이렇게 얘가 지금 무효의 권리이기 때문에 얘가 무효의 등기고 얘가 무권리자거든요. 무권리자한테 권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병 앞으로 등기가 토지가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그냥 갑인 겁니다. 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한테 권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병이 선인 경우 토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왜? 선악을 불문하고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등기가 돼 있어도 그냥 어떻게 해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거 75페이지예요. 자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지금 이거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 왜? 얘 지금 무호가 미등기 양수인이잖아요. 그죠?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저한테 등기법 배우시고 이외독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갑이 소유권을 찾아올려면 이 두 개를 말소 등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병에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등기 원인을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을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왜? 왜냐하면 처분 당시에 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지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못하고요. 나중에 뒤에서 볼 겁니다. 이건. 5번. 병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건물이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 경과하면 시효 취득을 하는데 등기가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20년 20년 버텨야 돼요. 20년. 이게 틀렸죠. 이것도 뒤에서 외우고 뒤에 나올 내용이랑 지금 막 섞여 있어요. 이 회독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9번. 값 소유 엑스토지에 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해. 사용 권한 없이 무단으로 무단으로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이유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미등기 건물이네.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서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토지가 누구 토지이냐면 갑의 X 토지이고요. 이 Y 건물은 을 건데 을이 이거를 누구한테 병한테 임대해 줬어요. 임대해서 얘도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갑은 을 이 Y의 건물 소유자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고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을한테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근데 을한테 퇴거는 구하지 못해. 을 상대로 퇴거는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답이 이거고 근데 임차인 병한테 갑은 퇴거를 청구할 수 있잖아.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요건 맞죠. 그리고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했어. 그러면 을이 이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했으면 을이 그 유명한 무허가 미등기 양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Y 건물을 상대로 정한테 철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물건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자는 물건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요. 없다. 없다. 비용 없잖아. 맞네요. 그냥 1번이. 오케이. 답이 1번.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불법 원인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잖아요.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건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특별 승계인이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다 그래야죠.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방해의 결과가 아니죠. 틀렸고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요. 왜? 물건적 청구권과 소유권은 운명을 같이 하므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건적 청구권 행사 못하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11번입니다.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건에 갤럭체가 될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 이외의 재산권인 전세권, 지상권에 설정을 가능하니까 물건에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 권리에도 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물건은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의해서 창설될 수 없어요. 물건은 우리 법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이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왜 낸지 모르겠어요.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류를 창설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명령이나 규칙은 이 좁은 의미의 법률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창설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옳은 걸 찾는 거죠. 이거 두 개 다 틀렸네요. 3번,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표시의 면적만큼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거나 말소할 수 없잖아요. 이거 소저용 이회독 하신 분들이나 등기법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여기 소저용 또 나왔네. 한필토지의 일부를 소저용이라고 있어요. 뒤에서 배울 거. 이회독 하신 분들 다 알아. 등기법 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각인이 돼 있을 거고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맞고. 지분에는 못하는 거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적법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서 확정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 실제 A와 B가 실제로 이렇게 경계를 놓고 담이 있는데 이거를 지적공부라고 지적도라는 게 있어요. 지적도라고 있는데 조그만 이 지적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실제 경계선과 도면에 있는 지적도의 경계선이 지적도의 경계선이 서로 위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서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기술적인 이거 측량할 때 기술적인 착오가 있잖아요. 그럼 지적도의 경계선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 경계선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완전히 지적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왜 민법에서 냈습니까? 하지만 답이 쉬웠으니까 이거는 맞힐 만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뒤에서 배울 내용.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문제가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2회독, 3회독 하신 분들은 쉽게 이거를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